오늘 새벽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지금 나왔어요.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. 얼른 집에 가서 남편 출근하는 거 보고 이제 애기 우리 집안 남자를 다 끼웠어. 아이케 좋아해. 운동을 하려고 나왔어요. 운동하려고 나왔어요. 운동 갔다 안 되겠어요? 두루두루동 두루두루동 링링동 두루두루동 두루두루두루두루동 두루두루두루동 자. 아니지. 이거 잡아. 자. 뭐 이렇게 좋아? 뭐가 좋아? 딱 걸렸네? 그랬어. 그랬어요. 기분이 좋아졌어요. 기분이 좋아? 기분이 좋아? 우와아! 으아아아아아악! 나 봐! 귀여우겠어 이제. 밝아 무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장 때문에 결제하실 방법을 카드를 할 수 있는 끝까지 이뤄낸다. 담빵이 잘 노네, 혼자서. 안 보이네. 담빵이가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서 휴식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. 안 보이네. 안 보이네. 엄마는 배 많이 먹었지? 잘 먹는 남자 저번에 좀 있긴 했는데 이제 진짜 트니 유식이 됐고 자는 동안에 얼른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야 엄마가야 유리야가야 안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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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